Q. 이승엽 선수의 선수는? 일단 이승엽 선배님께서 없어서 되게 허전하고 뭔가 좀 아쉬운 면이 있는데 선수들이 하려는 의지가 더욱 높아진 것 같아요,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다 열심히 하려고 하기 때문에 팀 분위기가 너무 좋아진 것 같습니다 삼진을 많이 먹었다에 대해서는 아쉬움은 전혀 없다고 생각하고요 삼진을 왜 먹었는지 알 것 같아서 이번 캠프를 통해서 제 자신을 좀 더 발전시킬 수 있는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삼진을 먹더라도 어이없이 먹었던 적이 많은 것 같은데 그런 삼진을 좀 줄이다 보면 당연히 삼진들은 줄어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없지는 않은 것 같은데 제가 또 중심 타선에서 작년에 했기 때문에 모레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또 중심 타선에 있다면 되게 제가 앞에서 좀 더 악착같이 투수를 상대하고 팀을 위해서 좀 희생을 해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2년 동안 되게 좀 안 좋은 성적으로 팬들한테 좀 보여줬던 것 같은데요 올 시즌만큼은 좀 더 악착같이 해서 내년보다는 아 작년보다는 올해 더 좋은 성적으로 꼭 가을 역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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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